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비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잔양과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면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두시고요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끝나지가 않아요 네, 여기서 벗어나려고 참 많은 방법들을 써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신이 나왔죠 해결책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겠죠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성경은요, 끊임없이 위기, 전쟁, 기근, 끊임없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근본 해결책일까요? 개인이나 사회나 세상이 위기가 끝날 수 있을까요? 아마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어려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인생의 삶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오고 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또 경제 위기까지 같이 왔어요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한숨을 씹니다 전 세계가요, 완전히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 있는 것이 위기가, 위기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위기나 어려움이 맞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오고 또 다른 위기 어려움이 계속 연속이거든요 하지만 광야나 광야가 어려움이었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인도해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제 개인 인생도 보면요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굉장히 위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위기 어려움이 위기나 어려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올 것인데 늘 위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위기 어려움을 우리는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라 더 이상 어려움과 위기가 내게는 그것이 안 되고 응답이고 축복이어야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어려움과 위기가 되지 않는 방법 언약계와 함께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위기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언약계와 함께 가라 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 위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계와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응답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도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도 여전히 어렵잖아요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저쳐두고요 내 생각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계획과 기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지금도 유효한데 내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르고 있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물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물전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프레쉬 워터를 그냥 먹었잖아요 저 시골에 예전에 예전에 살 때도요 그냥 내과에 가면 그냥 물을 먹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못 먹습니다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하기 시작했냐면 땅에서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먹는데 이제는요 지구가 한계가 왔다니까 너도 나도 전부 땅에서 그냥 물 뽑으니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물을 다 뽑아버리면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이 바닷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전 현상이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을 다 뽑아버리면 흐르는 물을 뽑아버리면 이 바닷물이 역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뽑아먹는 물도 짜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전쟁을 요즘에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물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요 물이 없애가지고 난리예요 그게 2009년도에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내가 보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더 심각해졌겠어요 그래서 그 어딥니까 사막 위에다가 지은 아부다비? 아니 어디죠? 두바이 두바이 보니까요 큰 해수를 물로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해수물을 물로 정화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가물어지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염됩니다 막 불뱀들이 막 다닙니다 광야에 불뱀들이 다니면서 다 뭡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전부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을 어려움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몸부림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요 땅 전쟁, 집 전쟁, 먹을 것 전쟁 전부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요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기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으로 살고 그러면서 옛날이 나왔다면서 막 그랬어요 광야의 위기가 어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그냥 내가 하루 사는 땜방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안 될 만큼 어려움이 어려움이 안 될 만큼 뭔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약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은약계였어요 아니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농사하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집 뒤에 옆에요 다가 이렇게 조그만 땅이 있어서 한번 제가 상추 같은 거 심어봤어요 근데 이제 잘 자라게 하려면 땅도 개관하고 이렇게 그름도 주고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자라요 그냥 심으니까 아니 지금 사막에 그냥 상추를 심으면 그냥 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나요 물이 있어야 하지 물이 그래서 전부 물을 뽑아가지고 막 전부 하니까 지금 물이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막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사막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놓고 뭐라 하느냐 말씀 말씀 따라가라 언약교를 만들어서 언약교를 따라가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언약교다 너희들이 사는 사는 것은요 지금 먹는 거 그것이 아니다 몸구름치지 않아도 된다 언약교다 언약교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언약교 속에다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신 만나를 집어넣어라 언약교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대신 나론의 쌍만지팡이를 집어넣어라 바래놓고 언약교 중심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광야에서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 능력 이것이 다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다른 거 주면 다른 거 조차 한다니까 그러면 위기 어려움은 위기나 어려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 능력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언약교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언약교가 내 속에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 대로 위기 당하면 위기 당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언약교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주시지 않으세요 언약교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능력 있는 언약교로 돌아가 오늘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2020년 돌아가 보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후회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돌아가면 돼요 제가 아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무너지고 있을 때요 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했어요 그래도 종교적으로 예배하던 예배는 했어요 가서 뭐 헌금도 하고 가서 뭐 헌신도 하고 근데 진짜 말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내 양식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내 생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위기에 오니까 위기 속에 쏙 들어갑니다 어려움을 오니까 어려움을 못 이겨 쏙 들어갑니다 그런 인생이 반복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었어요 광야를 줍디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없어 진짜요 아니 보이는 게 없어 아니 보이는 게 없도록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진짜 보이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사각을 막아버리니까 내가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방이 이리 봐도 막히고 저리 봐도 막히고 다 막혀버리는데 하나라도 붙잡을 게 뭔가 세상적으로 붙잡을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는데 붙잡을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집사랑까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녀들이 보일 리가 있습니다 완전 경제도 다 막아버렸어요 내가 잠깐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그야말로 사막이야 그야말로 사막이야 그야말로 사막이야 그때요 하나님에게 은약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더라고요 주여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때요 말씀이 진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진짜 그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힘도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예배도 되었어요 이제는요 내 인생도 보이더라고요 영적 문제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 전에는요 참 개차반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사막같은 인생을 살았다 남들처럼요 사고가 나가지고 주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요 사고가 났잖아요 엄청 비카 엑시던트를 당했는데 그때 아마 주여했을 거예요 그 비카 엑시던트 때문에 지금도 지금도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을 받았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가기 전에 주여하라고 사막같은 인생을 진짜 우리는 다 막히는 인생을 당해봐야 주여한다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내려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장문제 완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영장문제 끊지 않으면 자녀들께 그대로 내려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갇혔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아득한 광야라고 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요단강이 요단강이 가로막혔어요 가는 곳마다 뭐 어려움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따라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리는 거 축복입니다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얼마 남지 않니 20년도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21년도는 어떻게 하느냐 언약계와 함께 가라 사막 같은 인생을 주어진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언약계와 함께 가라 8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때 요하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계를 매도록 했다고 그러면서 요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도 그러므로 레인에게는 분귀도 없고 기업도 없었는데 오직 요하가 그들의 기업이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계와 함께 가라 여러분 레인에게는요 언약계면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에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늘 언약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언약계와 함께 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언약계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언약계와 함께 가는 축복 속에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에게 언약계를 매는 특권을 주셨다 그 말은요 24시간 언약계와 함께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언약계 매고 가라 레인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함께 가는 인생이 되라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도 해야 되지 뭣도 해야 다 해야 돼 맞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일해서 돈 벌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서 돈 벌고 살았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뭐 일했습니까 여러분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체험했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다 뒤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뭘로 빠져나가 뭘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죠 다니엘 다 빠져나가 버리죠 내게 백불이 주어지면 백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새 다 빠져나가 버리죠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여러분 어디로 빠져나가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무엇에 빠져나갑니까 아니 돈 벌지 않았다니까 광야 40년 다 하나님이 책임졌다 말씀 주어졌지요 하나님 인도하지요 하나님이 책임졌다 다 책임졌어요 여러분 또 생각으로 헷갈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힘으로 경제활동하세요 원약계 중심으로 원약계 중심으로 원약계와 함께 가는 경제를 하세요 경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요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 미래가 미래에 어떻게 살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든 원약계와 함께 가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든 원약계와 함께 가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원약계와 함께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약계와 함께 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메인을 세워서 원약계를 메고 앞에 가면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원약계 중심으로 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원약계와 함께 가는 인생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진짜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타락할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경제 주지 마 경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내가 이룡할 양식만 죽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경제를 주지 마 앞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계 따라가는 인생에게요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내인에게는요 동기과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기업이 여호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분기과 기업이 여호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인생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오늘부터 어떤 분들은요 언약계 따라가는 척합니다 형식적으로 따라갑니다 진짜 마음으로 안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 뒤편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은약계와 함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약계 맨 제사장을 제사장이 은약계 맨 제사장이 앞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제사장을 통해서 은약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말씀과 함께 우리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따라와요 그래야 광야 40년을 인도받고 갈 수 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가난한 땅 들어가서도요 그렇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니까요 우리는요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은약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들어있는 은약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은약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 24시간 나의 증거로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1절에 말씀합니다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진행하면 맹세한 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창답이에요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진행하면 맹세한 땅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루 인생이 될 것인가 영원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루에 수임받고 갈 것인가 영원한 인생으로 수임받고 가게 될 것인가 후대들이 볼 만큼 보고 알만큼 내가 끝까지 수임받고 갈 것인가 오늘 수임받고 말 것인가 내가 끝까지 수임받아야 후대들에게 내려갈 것인가 맨날 헤매다가 막 헤매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줄 겁니까 진짜 한 번이라도 은약계 따라가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누리는 그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과 위기를 나의 응답과 축복으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회복도 하십니다 그래서 은약계 속에서 함께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승략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약계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기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할지라도 음답과 축복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루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약계와 함께 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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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